지금부터 로우 DB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데이터베이스 1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web to javascript, 혹은 web to node.js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JavaScript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JavaScript에 이미 익숙하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JavaScript 수업이나 node.js에서 다루는 JavaScript 수업을 보시고 이 수업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우 DB는 JSON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우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JavaScript는 객체, 배열, 불리언, 문자, 숫자를 표현하는 매우 간결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방법 그대로 텍스트에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그 정보를 가지고 올 때 그것 그대로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편리함에 주목한 더글라스 크로퍼드는 제이슨을 XML의 강력한 경쟁자로 추대합니다 제이슨의 편리함은 곧 많은 컴퓨터 언어들에게 전파됐고 오늘날 제이슨은 서로 다른 컴퓨터 언어들 간에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데이터 포맷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 언어가 객체, 배열, 불리언, 문자의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이슨을 이용하면 복잡한 변환절차 없이 데이터를 그대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심플 잉글리쉬라고 아시나요? 심플 잉글리쉬는 850개 영어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쉽게 소통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제이슨은 데이터 포맷 분야의 심플 잉글리쉬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네요 로우 디비는 제이슨 파일 포맷의 데이터를 생성, 조회, 수정, 삭제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또 한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SQL을 언어로 사용한다면 로우 디비는 자바스크립트를 언어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고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고성능, 고기능성 대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읽기 쉬운 제이슨 파일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다면 로우 디비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많은 공부를 해야지 간신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장암함에서 벗어나서 배울 것이 별로 없는 로우 디비를 통해서 데이터의 관리자가 되어볼 것입니다 말하자면 컵라면 같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